오늘은 청아가 썸끗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. 지금 제가 사용하는 아이템은 여러분께 모두 다 쏩니다. 반짝반짝 글로우한 거 보이시죠? 오래 지속되면서 내 피부처럼 편안해요. 요즘 글로시한 립이 대세잖아요. 지금 촉촉해 보이면서 색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발색 너무 잘 되지 않았나요? 청아는 글리터죠. 오늘 룩에 하이라이트 아우라 듀를 바를게요. 벌써 12시네? 아우라 듀를 바를게요. 감사합니다.